mba 인스타 백룡이 기자 정글의 법칙 족장 김병만이 돌아왔다. 3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SBS 홀에서 정글의 법칙 쿡 아일랜드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. 이날 현장에는 민선홍 PD를 비롯해 김병만, 박세리, 이천희, 김환, 강남, 솔빈 등이 참석했다. 이날 민 PD는 김병만의 복귀 방송을 촬영하기 전 선발대에는 김환, 강남, 천희 씨와 같은 정글 경험이 있는 분들을 꼭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. 후발때에도 경험자를 넣었던 이유가 김병만을 위해서였다라며 새로 오신 분들 역시 정글에서 생존 능력이 뛰어날 것 같다고 예상했던 분들을 모셨다. 건강을 위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인원들을 구성했다라고 밝혔다. 쿡 아일랜드 편은 김병만의 부상 후 최초 복귀작이다. 김병만은 지난 7월 스카이다이빙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활동을 모두 접고 4개월의 재활을 거친 후 휴식기를 가져야 했다. 김병만의 부재 불가피하게 정글의 법칙도 족장의 빈자리를 버텨내야 했다. 김병만 한 명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기 위해 여러 명의 베테랑이 필요했을 정도다. 김병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편한 곳에 왔나? 라고 느낄 정도로 훨씬 편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